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임영웅의 국밥 먹는 그런 모습이죠. 그런 모습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상을 팩트 뮤즈가 월드에서 타는 그런 소감 그런 내용이고 다섯 개의 상을 탄 거 보이시죠.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랑의 하트를 보이는 작은 하트죠.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. 참 슈트빨이라고 하죠. 잘 받는 그런 아주 멋진 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